ㄷㄷ 그거 뭐야 동영상 프리비디오로 바꿨다고 알려주세요 그냥 프리비디오로 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요? 나 궁금해 진짜로 밤산소년단 있긴 해? 궁금해 얘기로 들었을 땐 한 몇백명 있는 것 같아 포기하면 편하다고요? 포기하면 편한데 근데 발전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적으로 선택했으면 끝까지 끝장 봐야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됩니다 근데 밤산소년단 누가 만들었지? 센스 있긴 하다 이티큘러스님 저한테 끝나고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핫킥 스크린샷 찍어서 스크린샷 찍어서 아? 어? 공허? 뭐지? 어? 공허? 어? 공허? 어? 공허? 어? 공허? 어?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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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벌레가 공격받고 있어 음 에너지 방울이 부족해 개건조라이 1벌레를 차치하고 있어 금방 1벌 1벌 2벌 2벌 1벌 1벌 ㄷㄷ 이러고 툰스타를 하네 뭔가 뽑았네 이미 10% 종료 10% 종료빙 수뇌 때때문이 이어집니다 뷹 MID TU 키틍 뷹 이렇게 빡센가 했더니 공유럽이 되어있네 저장은 엽일을 잡아주면 저장은 너무 그렇고 이렇게 뺄우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빡센가اس을 탈퇴하는 것 같아요 뺄우로 푹이 더 fon ㄷㄷ ㄷㄷ 필요하네 음 케어 나오기 전에 가야되는데 어? 파일런 으음 아 아 ㄷㄷ 기본의 방안은 녹화하고 적립한 멀티에 진출되었고, 너무 불안하니까, 히힛 ㄷㄷ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뭐지?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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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